배고파 오징어 계란 마요네즈 오징어 아삭아삭 저는 뱀다는데 대단하네요 뱀다니라 다리 떡볶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감 아쉽게 먹는 것 같아요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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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 랍 랍랍 랍랍 랍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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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탈락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고기와 고기와 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이번엔 고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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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준비했어요 . . . . .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운소스 너무 맛있어 이 김치의 캬 이것은 인질로 dost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김치의 김치의 김치 김치의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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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입안에 먹기 좋은데요 이 처음엔 아이스크림이 매일 먹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먹으면 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는데요 그리고,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서 와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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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리 으음 아리 아시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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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